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인생 아구찜에서 시킨 아구찜이에요 아구찜 제일 매운맛으로 시켰고요 아구찜에 곤이랑 알은 따로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알탕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는 따로따로 배달시킨 거예요 제가 여기 인생 아구찜에 알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알탕은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구찜? 아구찜이 그리고 여기가 살만이 아구찜이라고 있어서 저는 아구찜 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걸로 시켜봤고요 여기는 다른 데서 알탕만 따로 시켰습니다 살만 마니마니 아구찜 제일 매운맛으로 그리고 여기 실비 파김치랑 장 있어요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알탕 진짜 맛있어요 새우 뼈다 그냥 한번 저거 먹으면 좋겠어요 뼈를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흘러가서 먹으면 좋겠어요 참치 한입 먹기 한입 먹기 인생에 식감이 더 좋아해요 한입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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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맞춘습니다. 또 고소한 쪼개 계란 이제 라면을 넣어서 기름은 라면을 넣고 소시지 아.. 아.. 아... بB 올리브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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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해보장! 배추는 다질리 너무 맛있어 아...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그거는 그냥 먹으려고 해요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물이 정말 맛있어서 들리지않고 매콤한 떡볶이 아... 매콤달콤달콤 다음날은 매운 종류가 많아요 매운 고추가루는 달걀 매운 고추 미니어소 너무 맛있어 dedi 긁쓰 왕쩍 맛있네요 포즈 몇번 쪼꼼 맛있지 조금 안 먹으면 너무 추워 너무 맛있어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네요 잘 먹으면 더 맛있어 치즈가 너무 흥얼하네요 치즈는 안주도 넘어서 맛있었어요 치즈가 좀 맛있어서 치즈가 맛있어 제가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저는 원래 푸짐한 식감도 잘 먹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거는 좀 더 맛있고요 그리고는 그냥 먹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을 때 먹어서 먹었을 때 먹었어요 제가 먹었을 때 먹었을 때 고무소 아주 놀라운 보욱이에요 이젠 어떤 house인지 좋았음 다리가 너무 약간 부끄러워 매콤하고 매콤하고 마쾌 밥 먹기 먹기 좋은 맛 엄청 맛있어서 밥 먹기 너무 맛있었어요 밥 먹기 스팸 스팸 치즈볼 고춧가루 재생은 미끔렉스 그래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오늘 이렇게 아귀찜이랑 알탕 먹어봤습니다 둘 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겨울에 이 날씨에 먹기 딱인 것 같아요 진짜 국물이 되게 시원했어요 되게 깔끔하고 시원하고 아 그리고 파김치는 원래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매웠거든요 그 파의 아린 맛이 엄청 심해가지고 진짜 매웠는데 조금 익으니까 별로 안 맵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